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현 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산 본내과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통풍은 어떻게 진단하는 지부터 알려주세요 통풍은 일단은 통풍에 합당한 증상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절룩거릴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의심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엑스레이 검사나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통풍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는 통풍이 이제 혹시 통풍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혹시 뭐 골절이나 다른 뼈에 문제는 없는지 관절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현재 염증 수치가 어떤지 통풍 수치 요산 수치라고 하는 통풍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기타 이제 다른 간 수치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 관절에 염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일단은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관절에 물이 차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관절에 차 있는 물을 실제로 뽑아서 그 안에 통풍 결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통풍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결정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물도 항상 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검사 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은 관절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절 초음파 검사를 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에 직접 주사를 통해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통풍이라는 게요 완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통풍은 완치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관리하는 통풍은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개념의 대사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통풍은 또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질환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다면 그러한 질환들을 잘 관리를 해주고 통풍 자체에 대해서도 약물을 복용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을 교정을 한다든지 과도한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겠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다면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통풍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중간에 약물을 복용하다가 끊게 되는 것 자체가 통풍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풍 약물은 고혈압 약물처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 교정 예를 들어서 음주량을 줄인다든지 고기 섭취가 너무 많다면 고기 섭취량을 줄인다든지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어폐류 같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요사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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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